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천다육도소매점 신상 다육이들이 도착합니다 우리 사람은 평생 배우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육이 많이 배우고 또 다육이들이 실수로 인해서 저세상 가고 또 뭐 스펙타클한 여러가지 온도의 변화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아프고 입장이 떨어지고 또 다시 사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시면서 어떻게 즐겁게 다육생활을 하시면 된다 항상 어디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던지 내 마음이 즐거운 곳 그곳이 행복한 곳이죠 저희 땅고마랑 오늘 인천다육도소매점에 방문해서요 영상 짧게 찍어봤어요 11월 13일 금요일 신상 다육이들이 도착합니다 다함께 버시죠 우와 뭘로 뭘로 1400원 뭘로 1400원 어디 갈거야 매직잼 골드 1400원 마디바, 레티지아, 다양한 창종류, 그리고 신상 다육이들 화이트그린이, 신월, 방울복랑 금 그런 여러가지 종류들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들까지 국민 다육이서부터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인천다육 도소매 다육이들 볼 때 에티켓 아시죠? 다육이들 입장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황홀한 연꽃 30% 할인 이어 56,000원 단단하고 따글따글한 아이보리 군생 35,000원 다양한 다육이들과 신상 다육이 화분들이 자주 새롭게 매장에 쫙 전시됩니다 파우더 퍼프 금 11,200원 파우더 퍼프 금 아이보리 2,800원 방울복랑 금 21,000원 네비나 금 7,000원 인천다육 도소매점은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직접 매장에서 방문하셔서 구입해주세요 리톱스 모듬 9,800원 집시 자연군생 집시 레드 7,000원 마리아 에스피 오늘따라 또 꽂혀가지고 아루카나 군생 7,000원 원종 빅터 30% 세일 4,200원이요 물드는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인 아이 플로리디티 4,200원 하나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뻐서 뭐 스타이시 5,600원 일본 힐링 4,200원 한스 에보니 레드길바 샤갈 다양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님 저 좀 데려가세요 7,000원 한스 군생 4,200원 레드 판타지 2,800원 샤치철화 신품종 애프리콧 7,000원 색감 너무 좋죠? 권프로 요즘에 연말이라 상남자 또 생일 주간이라 여러가지 파티에 또 유치원 뭐 상담에 상남자 학교 문제로 여기저기 등운 불출하면서 열심히 발품 팔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권프로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다육이 영상 촬영 발빠르게 다녀야 하는데 단분간만 좀 권프로 바쁜 거 이해해 주시고요 원종 자라고사 레티지아 등등 모두 1,4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택배는 안 되는 인천 다육 도소매점 마음이 조금 좋지 않으시더라도 권프로 다육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따봉 한번 눌러주세요 인심 팍팍 부탁드려요 물 잘 드는 레티지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에 위치한 인천 다육 도소매 인천 다육 도소매점 웨스트 레인보우 신월 용월 방울복락 다양한 국민 다육이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육이부터 알고 싶은 다육이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오시면 긴장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고 있으면 다육이를 더 사게 되는 매장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세상에 어디라도 몸을 삐짓고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싹을 잘 내는 다육이들 입꼬지도 신기하고 이런 메마른 틈에서 다육이들이 자라는게 너무 신기해요 매직잼골드 아주 빨갛게 물들기로 유명한 아이저 매직잼골드 1,400원 프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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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인천 다육 도소매점 택배는 안되는 매장입니다 프랭크 14,0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30% 할인된 금액에 여기부터 저기까지 쫙 깔리는 신상 다육이들 구경 나오세요 우리 왕언니들 중간언니들 김장하시기 전에 다육이들 좀 보시고 힐링도 좀 하시고요 11,200원이요 11,200원 루밍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584-19번지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육이들 신상 다육이 11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농작에 도착합니다 원종 에보니 실생 9,800원이요 원종 에보니 실생 9,800원 아메티스트 아메티스트 14,000원이요 아메티스트 14,000원 아메티스트 14,000원이요 상남자랑 여기로 저기로 뛰고 걷고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당연히 당연히 물론이죠 건프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꾸준하게 다육이 영상을 올려야죠 인천 다육 도소매점 다양한 신상 화분 다육이 온기분 플라스틱 화분 모두 30% 할인이에요 그래 어서 커서 밥값하자 상남자 파이팅 틈틈이 틈틈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건프로 키우는 다육이 소개 좀 해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시면서 보고 계신 건가요? 좋아요 표시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일렉트라 어때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한때 비싼 몸값 자랑했던 원종 복랑 금 7,000원 라울 1,400원 목대 좀 보세요 1,400원 라울은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매장 있을까요? 오늘의 인천 다육 11월 13일 신상 다육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13일 신상 다육이들 촬영은 내일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